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전공의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전공의를 향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전공의 단체는 아직까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자처했던 의대 교수들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7주 차에 접어들면서 응급의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중증 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어제 기준으로 진료 제한을 안내하고 있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는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소 246개와 보건지소 1341개의 비대면 진료를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오늘 중으로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를 10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언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